배우 남국민이 나 혼자 산다에 출격한다. 7일 오후 방송된 mbc 에는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에서는 방송 말미 다음주 예고편이 공개됐다. 남국민의 출연이 예고된 것 배우 남국민입니다 라며 밝은 인사를 건넸다. 이후 그의 일상이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남국민은 키즈를 좋아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곧 털어놓는가 하면 헬스장에 찾아가 그래도 내가 운동 경력이 있다 라더니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 웃음을 샀다. 쌀은 예고편만 공개된 가운데 남국민이 본방송에서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기추가 주목된다. 서울는 뉴스원. 이지현 기자 llla 꼴뱅이 enews1.kr 뉴스원 코리아 enews1.kr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는 뉴스원. 해당 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없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